두 선수의 대결 시작됐습니다. 네 길었어요.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이 면에서 정단하 선수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나갑니다 정단하.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볼 구질면이나 그런 거를 알아가기에 조금 시간이 필요도 합니다. 누가 빨리 적응하고. 무겁게 묵직하게 또 볼이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준비를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는 4위에 대한 기회가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각 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원은 오늘 마지막 경기. 양산은 경기들이 좀 더 남아있습니다. 나갔어. 네네. 2초반 앞서고 있습니다. 살짝 넘어갔고요. 아 떴어요. 아 넘기. 김효진 5대2 앞서 있습니다. 아 걸렸어요. 지금 쫓아가야되요. 그렇지요. 또한 정단하 선수는 수비선수 할 때 급해지만 안되고 조금 더 자기도 지구전으로 같이 봐야됩니다. 좀 낫습니다. 나갔어요. 네네. 아 핀. 고마워. 까꼬어요. 어. 속도를 그냥 넘어갖고 특식. 육으로 Plus. reckon. 스캐스. 이래요. 하나. 들어갈 수 있는 터키입니다. 두 번째 종료에... 어. 교유를 닿는다. 두 번째 종료가 나오는데. 첫번째 게임 롱첩과 또 지구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게임 정단은 어떤 경기를 할지 임팩트를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빠른 변칙성 있는 서브와 그리고 빠른 공격을 초반에 한번 보여주면서 지구전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격 보여줬고 빠른 서브 보여줬어요 네네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김유진이 다 받고 있어요 안정감 있어요 그러나 이번엔 나갑니다 그렇죠 자 2대2 동점 임팩트를 한번 줘봤고요 백현드 참기름한 경기 이 치구전 하이 이란 임팩트 그 사실들은 오세 김유진 들어간 승패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아 아 서브범실 흥분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아 좋아요 정답아 김유진도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네 아 정나라도 지금 굉장히 컨트롤 좋습니다 네 그러나 있습니다 묵직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까지 공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이터스 백서브를 넣고 공격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답아 그러니까 승점 30점대에 머물러 있기를 바랄 거예요 있으니깐요 야 나갔어요 1위도 노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 상대가 줌플레이오프를 하고 오길 바랄 겁니다 뭐 그것도 양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평소 또 깎을 때보다 또 다르게 깎여서 왔고요 그렇죠 야 서재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첫 포인트를 따내기 위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 정답 정답 Bunu 시작 내가 Del 1 2 1 2 3 약간 초반인 초블를 또 보여주고 있구요 김효진 공격! 김효진의 공격이 오늘 경기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효진의 서버 저도요 이번엔 또 다르게 그렇죠 깎였어요 나갔어요 뒤져있는 정나라의 서브로 재개됐는데요! 받지! 줌플레이오프는 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자 반드시 또 승리가 필요하고 또 종교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정나라는 한 점이 좀 필요해요 아 걸렸어 정말 많이 묵직하구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대로 지금 낮게 볼을 구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서브 튕겨져서 날라갑니다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더블스 거와 정나라는 더이상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나라는 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요 아 좋아요 정나라는 딴다라고 생각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나라 돌아섰어요 아 좋아요 나갑니다 지금은 강심장을 가진 선수가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자기 거를 보여줘야 되는지 정나라 스매쉬 다시 찍습니다 그러나 이탈입니다 네 자 매치 포인트 김효진 정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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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나라